강력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한다.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. 스카우트! 벌써 스카우트가 100회를 맞이했다고요? 벌써 100회를 맞았네. 꿈의 기업 총 입사자 수 242명. 울고 웃었던 스카우트의 역사를 되짚어본다. 그리고 100회 동안 쌓인 취업 비법 대공개. 깨알 같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일요일 오전 10시 1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일요일 오전 10시 1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